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연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 은퇴 준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 친구들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한 부류는 은퇴 이후를 걱정하면서도 지금 회사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에게도 맞지 않는 분야의 자격증 공부에 매달리는 친구들입니다. 한 개로도 불안하니까 두 개 세 개 계속 자격증을 추가합니다. 은퇴를 대비하고 있던지 아니면 은퇴를 이미 했던지 간에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깔려있는 한 가지 같은 생각이 있다면 그건 바로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인생, 보람찬 인생, 활기찬 인생, 경제적인 윤택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변화와 열망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50대 중반 찜질방 매점 이모에서 불과 1년 6개월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시작한 한 분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오늘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을 지나면서 아마 대부분 자소 섞인 이런 말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씨 그때 저게 아파트 한 채 사놓는 건데 아이고 아파트가 뭡니까? 땅 한 평이라도 사놨으면 좀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후회하듯이 지금 하지 않으면 불과 2년도 안 돼서 반드시 똑같이 이렇게 후회할 일이 또 생깁니다. 그때 강남에 아파트 사두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뭔지 하나하나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2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될 일 첫 번째, 책 읽고 글쓰기 변화의 열망은 가슴에 가득한데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무조건 책 읽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미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고 나름의 해결책으로 난제를 헤쳐온 사람들의 성공담이 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찜질방 매점에서 이모로 불리며 일했던 50대 중반 여성이 막막한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책을 통해 부자들이 실천했다는 방법을 모조리 찾아보고 따라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1년 6개월 만에 26억 원 부자가 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얼뜻 들어보면 좀 허황된 것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책 속에 간절함이 아주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모았다는 25억 원의 자산이 부럽기도 하지만 제가 진정 배우고 싶었던 것은 그녀의 간절함과 실행력 그리고 지금에 이르게 된 그 과정들입니다. 그녀의 시작은 편해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한 책 읽기였고 글쓰기였습니다. 읽은 책들의 수가 쌓이자 글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블로그였습니다. 처음부터 글을 잘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읽은 책에 대한 한 줄 감상평을 쓰는 것으로 글쓰기를 시작했다네요. 글이 모이고 모여 필력이 쌓이면서 지금은 책을 출간한 어엿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쓰는 말이 있죠. 야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진짜. 여러분들도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책 읽고 블로그에 글을 써보는 것을 시작으로 길을 열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는 너는 책을 읽고 글을 쓰냐고 질문하신다면 아이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영상에 있는 내용을 책으로 내보자고 제안을 받은 출판사가 벌써 여섯 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내 글을 읽고 공감해 줄까 이런 생각은 일단 접어두시고 자신을 위해 읽고 또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 뒤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신다면 감회가 새로우실 겁니다. 아 그때 파파옹 얘기 듣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2년 뒤에 더욱이 좋은 일은 여러분들의 치열한 독서와 블로그를 통해서 새 지평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소소하지만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또 다른 좋은 일이 하나하나 굴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제 발로 찾아오거든요. 아무쪼록 열심히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말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2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될 일 두 번째 지출 통제하기 이전 영상에서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다 그 돈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니 뭐 허투루 쓴 것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괴핵성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계부를 쓰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계부를 쓴다는 것은 언제 어디에 돈이 나갔는지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정한 한도 내에서 돈을 쓰게 된다는 점이 더 큰 이점이더라고요. 뭔가를 위해서 돈을 지출하고 싶을 때 딱 띵띵띵띵 울리면서 예산으로 잡아둔 한도가 있다 이게 딱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식을 줄이게 되고 충동적으로 밤늦게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새 식재료를 사기보단 냉장고에 깊숙이 넣어둔 것을 꺼내서 조리하게 됩니다. 집밥을 먹게 되니 식단도 건강해집니다. 좀 더 윤택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가계부를 써서 지출을 통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술 빠져나가던 돈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2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될 일 세 번째, 근육 만들기 나이 들수록 꼬부랑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근육 만들기에 게을리하면 안 될 일입니다. 해가 갈수록 근육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하루라도 일찍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자니까 어떤 분은 나이 들어 근력 운동하면 뼈 삭는다고 하시던데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뭐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아놀드 슈활츠 제네거처럼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한번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나이와 다르게 몸 근육에 각이 져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니까 헬스클럽 가입비부터 생각하시는데 팔굽혀펴기와 동네 공원에 있는 철봉을 이용해서 턱걸이만 열심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은 집에서 스쿼트로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당장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1년도 아니고 2년 뒤에 후회할 거라는 근거는 대체 뭐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고 그 바뀐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잡고 유지해가면서 인계점에 도달해 결국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려면 적어도 2년은 필요하겠다는 것이 제 경험에서 얻은 필요조건이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2년은 치열하게 도전하며 버텨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서 질적인 변화에 싹이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찜질방에서 일하시는 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 내가 그보다 못할 게 뭐 있냐고 자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인생을 변화시켜서 경제적 자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도 하셨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플린트의 후반연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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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